이 모처럼 늘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일부 핸드폰은 그 대개통 그리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? 진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솔직히 전화 다이는 내년 수능 때까지 민혁 쌤하고 계속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이한테서 들은 말이야 그 아주 정신 복수 알러지 할 일이 키워있다는 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